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북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.2%,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6.5%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전국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예산 793억 원 가운데 경북의 사업예산은 0원이었고 사업건수도 최근 5년간 3건에 불과했습니다.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들은 강원과 경북, 충북 등이 1에서 2% 선이고 배전선로는 경북이 6.5%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.